의학 용어일 거라서 그런게 있냐 그래도 오! 이 친구 누구지? 이 친구가 누구지? 어...뭐...뭐... 여호! 아! 두 마리가 있네 근데 나 순간 경면에서 대학선으로 뭐 그 생각했어 뒤에 있는 동상이 앞에 있는 동상 그 백허그 하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했어 약간 프로미시어스에 나오는 외계인처럼 보이네 아 맞다! 에일리언 시리즈에 프로미시어스 나오죠? 네! 프로미시어스는 그냥 그... 뭐 쥬베겐에 나왔던 에일리언 시리즈가 연결해주는 그런 영화 시리즈에요 근데 에일리언처럼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흠! 근데 하얀 애들! 그러게요 오케이 우리 지금 여기야 어디야? 어어 어어 오오오오! 어허 아 저는 이... 오케이 오케이 하하 나이스 우리야 이 친구들아 오우 그거...우리 컷...우리 컷이 안에 있네 응...저거 다...적불 터레스에요 와...총 좋은거 진짜 좋다 어...뒤에는 무슨 어음... 어음... 탑상관리 네... 그런거 있어 오케이 그거 잘 안했어 도전 이 정도 되어야 돼 나이스 오...필버 this 확인 감사합니다 그건 약간 어... 여기가 영화일수 알테도 프로... 오.... 그러면 이 로봇들은 프로 Kirush vuot로 나오 – 아니 이거는 로봇이.. 뭐 프로모스에.. 프로미스에도 로봇이 있어요. 이처럼 보이진 않아요. 오! 엘리엔 온다. 엘리엔 온다. 어.. 이 무기에 에임 보정이 좋은데? 엄청 좋죠. 한 쌤 좀 뒤로 빠져야 돼요? 일로 일로. 어디야. 어디야. 여기가 유적대는 아니고, 똑같은 엔지니어가 만들어진다. 프로메테오트를 거기라. 으악! 더 많이 와요. 다행이다. 아.. 아.. 여기 나오는 로봇은 유란이 만든거래요? 아..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어. 다행이다. 왜.. 어.. 뭐 앞으로 가면.. 긴 일이네. 저 앞에는 펑크님이 나가는게 나아요. 네 그러게요. 가세요. 어? 앞으로 가라고. 공개들 그 왜 뒤로 가냐고. 사실 그런 방패가 뒤에서 금액 잡았는데. 국물이 있네. 우 앞에서 뭐가 나와요. 아무도가 라비드 루이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. 아니 전략적으로 방패가 뒤로 갈 거에요. 어 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. 난 피아노 실버라서 앞에서 결제 안 나가. 오 얘네는 좀. 악하게 좀. 죽어. 여기는 무슨. 가봐 가봐 가봐. 오 씨. 몸에 빵꾸날 뻔했네. 여기 무슨. 무슨 일이 있었어. 보호해줄게. 아니 저 힐 써주면 너무 아파. 여기서 망. 다 잡았나? 앞으로 갈까? 아 여기도 무슨 조각이 맞나? 에? 어디? 어? 어떻게 생겼어? 이쪽. 여러분 힐 한번 하고 갈래요? 아 그럴까요? 아 오케. 이리 와요. 나이스. 오우. 항상 앞은 내가 막고 있다고. 저 뒤에. 오우하다. 자 갑시다. 그 단어가 어떻게 불러요? 그냥. 예를 들어서. 경찰이 어떤. 길에. 단위. 어. 그냥. 가면서. 누가 있는지. 확인해 본 거. 경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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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. 선생님 거기 위험해요. 빠져 빠져 빠져. 으아아아아아. 이게 무기가 너무 커서. 집중한 것이 어려워요. 어디야? 이게 로봇들이랑 붙었길래. 팔랑크스가 차지긴 하다 응 팔랑크스가 컷하고 우리는 에일리언 오나 잘 봅시다 어어 정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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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상쿠어를 부착하게 저 뒤에서 좀 정찰합시.. 정찰 정찰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앞에 나와요 오우 아 딥벙크님 이거는 탐약 칠기 나이스 어 어 왜왜왜 아 탐약 채우고 있어요 전 까먹었어요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치료 치료 상자 열기가 다 차버려야 하잖아 다 살아야 하는거지 음 오케이 네 나이스 이거 그러면 킬까? 키면 애들 오는데 킬까? 응 켜 켜 켜 오케이 좋아 좋아 어디로 가야 돼 깐스님 거기 봐주세요 제가 뒤보고 있을게요 오케이 어? 펌프님이 좌우로 봐서 이제 도와주고 어 하하하하 나이스 어전이 무기 마음에 들어요 그만히 여기는 안와요 아 아 어 어디야?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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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오 오우 오우 얘는 좀 어 이렇게 뭐요 근데 여기 무슨 버스 가리고 있어요 어 괜찮은 편 친척 어허 어 엘리언 어디야 이쪽이 더 어허 저요 나온다 저는 리플 해야되요 탄력 탄력 리플 다행이다 이쪽이 더 나올 듯 아닌가 나이스 어허 진업 오케이 나이스 아 나 저 땅바닥에 침 뱉는거 너무 아파 끊임없이 끊임없이 탄력 질 수 있을거 너무 좋아요 아마 여기 어 나가야되요 이거 다 쓰고 치료 바로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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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호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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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언만 엘리언만 장전 어허 이게 뭐지 왜왜 어디 아 그러게 나 너무 오랫동안에 핑키가 뭐인지 까먹었어 핑키가 이거였나? 아닌데? 이건가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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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이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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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얼 엘리얼 어허 어허 아허 엘리얼 어허 저기 저기 다 죽었어? 뭐야? 아 여기 무슨 킬이 있어? 터져버렸어? 에일리언? 네. 만지 않아서 다행이다. 황크님! 에일리언 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뒤에 계시네요. 아예 뭔 소리야. 나는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님이 앞에 있던거지.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내 뒤에 있었는데. 아 나 그 방패 안킨다. 어 난 나 그 방패의 뭔가 효익을 못 본거 같은데? 이상하다. 어? 진심임? 오!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. 오케이 오케이. 어? 몇 마리도 있는 것 같아요. 다 잡았어. 나이스 나이스. 어 저기. 지뢰다. 마인필드. 워크 케어풀, 어? 슈윗은 디스탄스. 오케이. 지뢰? 아이고. 지금 지뢰. 갑시다. 다비드로이스. 지뢰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. 그냥 적들이 나올거죠. 아. 적들 나올게. 아닌가? 저는 티아노. 걔들 올게 맞춰서 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이제 그냥 한번 앞으로 가서. 어. 저거 나오도록. 트래커 시그널. 박스. 역시 뒤에서. 어 네. 뒤뒤뒤뒤. 아아 지금. 지뢰. 지뢰 밟아자. 밟아. 뻥. 헤헤헤. 나이스. 지금은 지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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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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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어. 나이스. 오케이. 압보로 나가자. 되게 뭔가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. 의외로 아이템이 한 개도 없다. 룻이 많이 없네. 솔로 플레이 게임이라고 했죠? 솔로 플레이 게임이라고 했죠? 어. 이 게임? 응 말고. 그. 그거. 엑스팅스 게임 패스에 올라와 있는 아이솔레이션이야. 아 에이. 아 네네. 그거는 공. 재미난 공포게임이에요. 네.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어. 디펌 공포게임? 뭐지? 최대한. 참아보세요. 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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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펑크님 일로 오세요. 힐 두게. 힐 두게. 아하. 어 힐 순서대로 드릴게요. 내가 방패를 켜놓고 있겠어. 저도요. 쓸데없을 때만. 마이씨. 에이 키드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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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웠어? 사유 드릴게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쟤가 없었다며. 어떡해. 응. 제 말이야. 전 게 레인보우 6 게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. 음. 재미 있는지 없는지. 쟤가 없었다며. 쟤가 없었다며. 여기 너무 멋있네. 어. 여기 딱 봐서 디펜스인걸? 아 근데. 아무가 없는 거 봐서 디펜스는 아니겠다. 음. 이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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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몰리션. 한스님 데몰리션이. 네. 저 마네킹들 있잖아요. 아 이거. 저기다. 저기다. 마네킹. 어. 마네킹. 어. 혹시 깜짝이야. 오. 이거 완전 반전이었다. 오. 잘 만들었다. 여긴 잘 만들었다. 어. 이제 다 태어나요. 그냥. 나이스. 더 많아? 더 많아? 더 많아? 더 많아? 더 많아? 여기. 네. 지나가면 다 태어나요. 나이스. 음향 효과 있잖아요. 이 기온에. 사운드 5단계까지. 영화같이 잘 나왔어. 오. 오. 이게 뭐야? 머리가 없는데? 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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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. 뛰 뛰 뛰 뛰 뛰 뛰 뛰 뛰 뛰. 아. 조심하세요. 폭발해요 폭발해요. 아. 이거 한놈 끝까지 나만 쫓아오네. 형님 팬이에요. 제일 강력한 사람을 알아본 거지. 목마 등 근육 지려요. 여기 아마 엘리엔 나올 듯. 헤헤. 헤헤. 여긴 조심하세요. 여기 앞에 무슨 구멍이 있는데. 나오지도 몰라요. 오. 저쪽에 저쪽에. 폭탄 한방 진짜 아프다. 음. 엄청 아프. 형님. 좀 있으면 내장 보이겠네. 어디서 그렇게 얻어 터지고 왔어. 지레 지레? 아니. 그니까. 아까 한참 달리다가. 이정도 쯤이면 앞에. 팀 데이나 도칸스가 맞았겠지 싶었는데. 오. 저기. 지리가 많아. 아. 저 폭발 범위에 있었어요. 아. 녹았네. 좀 녹았네. 어. 아. 역시 인기 많아. 그 앞에 사람 많은 걸 다 해. 다. 뭐시하고. 굳이 나한테 달려와. 정말. 사랑은 혼자 다 받는 타입. 어. 안돼. 안돼. 가자. 가자. 살려야 돼. 살려야 돼 여기. 님들 우리. 오. 에이드리 많아. 정품 한티 맞은 거 하나도 없게 다 지레임. 에스터. 어딨어? 센티아. 누구든. 아티피셜 인텔리젠스. 브라디리게스. 센티아. 센티아. 나이스. 오. 야. 가까이 있는데. 에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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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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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는 무슨. 긴가. 아. 아. 가장 뒤에도. 사람들이 있어요. 아마 여기 올라가야 되네. 저거 터렛 아니야. 터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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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 저기도. 무슨 스나이퍼가인 것 같아요. 터렛. 에스터. 훌렛. 스나이퍼. 커버. 하나 더. 스나이퍼. 제 박. 아 . 아. 이거 빵 패 없으면. 하, 살피. 되새가 빨리 떨어져. 올라가자 나이스 거기 뭐 들어있어? 상자 나이스 이게 뭔데? 여기있어 이제 센트리건 나오네요 기지마어치대로 할건가 보다 홍님 힐 줄게 뒤에 오케오케 장거리 공격 좀 어렵네 나이스 저쪽에서 계속 나오긴 하나? 아 스태스 정만하겠구나 음 오른쪽에 오른쪽에 걔는 위에서 아 여기 놓아야 돼 오케이 나이스 머리 없는 폭발 오 어 저 안 돼 어디에 가 아아 나이스 컷 이거 주운 배터리 어디 나와야 돼? 우리 합성쿠와 하나 합폐를 해요 어?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디에 있을까 아까 전에 거기 있었는데 한번 확인할 거에요 어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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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는 애들 아니 뒤에 터지는 애들 아 뒤에 뒤에 맞았어? 어 맞게 맞았어 박상쿠아 못찾아요 아직 잠시만 가야돼 여기도 없는데 오우 머리 없는 자 하면 돼 하면 돼 그냥 바로 하면 돼요 할까? 시작할까? 아 일단 이거 다 깔아놔야겠지 이거 해제할까요? 네 아무것도 안 깔고? 소동 해제 시작하기? 한 두개만 깔고 그러면은 시작하고 필요하면 더 깔읍시다 여기 센트리도 하나 깔고 이거 하면서 지금 우리 계속 지속적으로 피 까이는 것도 이득은 아닌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뭐야 빵 피 들고 있는 사람 봐요 빵 고조사고 확보하기 앞으로 가긴 가야겠네 아 맞아요 센트리만 설치할 이유가 없었네 오우 저 헤드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합성코어 연결하기 우리 합성코어 필요해요 여기 탄약박스도 있고 여기 탄약박스도 있고 오우 센트리만 둘 다 뿌려 오우 부채 엇젓 아 얘네들이 다 풀리고 있구나 뭐야 어디에 앗 무사 없어요? 아 거기 있네. 오케이. 커버해줘. 오케이. 무슨 긍사람 있어요? 파워코드! 데스가 많아요. 팝콘콘을 2개 연결해야 되나? 하나 내가 알아요. 실행할까요? 네. 어이, 실행해주세요. 오! 조심하세요! 헤비가 있어. 아, 나 죽었네. 다 죽었네. 나이스. 죽었어요? 네. 다 죽었네. 펑님 힐 한번 받고 갈래요? 나 힐이 충분한데? 힐키가? 어, 근데 힐키는 남아가지고. 어차피 두고 가야 되니까. 저도 하나 가져갈게. 오케이 오케이. 예뻐요. 난 여기서 또 디펜스도 시작한 줄 알았어요. 아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오히려 오히려 포지션 바꾼 거 나쁘지 않는데? 내가 난이터를 캐주으로 나타났었거든요. 아... 왜 이렇게 완만한 걸 했네. 왜 이렇게 완만한 걸 했네. 왜 이렇게 완만한 걸 했네. 네. 네.